군사정권 시절 김영중학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평생을 전과자로 살았던 고 한삼택 씨의 사연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심에 반대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했습니다. 김아은 기자입니다. 1970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하루아침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제주의 한 중학교. 당시 학교에 교장 관사를 지으라고 기부금을 보낸 이들 가운데 조총연계 인사가 끼어 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학교 서무주임으로 일했던 고 한삼택 씨도 체포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.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체포된 지 반년 만에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잃은 후 화병을 앓아 198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. 남겨진 유가족은 연자재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남동생이 법대를 졸업을 해도 연자재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. 아버지 누명을 안 벗으면 저희 손자들도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아버지 명예회복만이 소원이에요. 그러다 사건 발생 반세기가 지난 지난달 26일, 법원은 재심을 통해 고 한삼택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기부금을 받은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,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유가족들은 53년 만에 아버지의 한 맺힌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. 지난 1월 26일,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해서 아버지 누명이 벗겨지고, 53년 만에 한이 다 풀리는 줄 알고 우리 형제들은 서로 부둥켜 않고 울었어요. 그런데 기쁨도 잠시. 검찰은 지난 2일, 1심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작을 제출했습니다. 검찰은 지난해에도 1심 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해 재심이 시작되는 데만 해도 1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. 어렵게 풀린 누명에 또다시 검찰이 항소하며 유족들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.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.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.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.